나는 네 노래를 부르면 나는 네 노래를 부르면 저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 저는 빅뱅을 잘 몰랐어요 태양 씨를 만났는데 저를 놀리시려고 했는데 소개해주신 분이 어 여기 신인 가수 동현배 씨 그래가지고 아 신인 가수구나 하고 인사를 했죠 저는 녹음실에 들어가서 빅뱅 태양이 다 출연하고 있는데 빅뱅의 후배인가 이랬는데 그게 진짜 태양 씨였고 GD 씨는 처음 봤을 때 그 작업실에 갔는데 꽂혀있는 레코드를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제가 어느 때 넣는 남자에서 아 뭐 매니저인가 보다 톤을 소개시켜주시고 야 마사님은 둘이 목써 이래서 그러다 나온 게 라스트 댄스예요 아니 근데 얼굴을 딱 보면 GD는 티가 나잖아요 저는 관심이 없었구나 TV를 잘 안 보기도 했고 너무 시야가 좁았던 거기도 하잖아요 너무 몰라서 나는 네 노래를 부르면 너에게 돌아갈 거야 아름다웠던 그대 다시 볼 수 있다면 다시 볼 수 있다면 오늘의 이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지금부터 두 diz